천공이 관저답사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의혹이 아니라 사실은 복수의 증언자에 의해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명확하죠. 부승찬 대변인까지는 전원이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있던 사람이 제보를 김종대 전 의원한테 해왔거든요. 이 정도 되면 전원이 아닙니다. 직접 목격자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의혹의 핵심 증거인 cctv가 삭제됐답니다. 저희는 사실은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죠. 예상을 했는데도 그 해명을 하는 게 너무 뻔뻔스러운 거 있죠? 30일 지나면 삭제됩니다. 여기가 무슨 아파트입니까?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30일 지나면 삭제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방부 공간이거든요. 국방부 공간에다가 관저예요. 육군 참모총장이라고 하는 지위는 대한민국의 국방 안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공간 안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cctv가 30일이 지나서 삭제했다. 코미디죠. 아파트라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아파트라면.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간첩이 와가지고 참모총장을 갔다가 회유했다.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출입 기록들이 cctv 같은 걸로 확보되지 않았으면 그 간첩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건 하나 좀 다른 예를 들자면 지금 검찰이 다급하니까 정송호 민주당 국회의원이 정진상 접견을 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접견이 무슨 특별 접견해서 특별 이거 아니라 그런 접견은 지금 누구에게나 다 허용돼 있는 접견입니다. 그리고 일반 접견이기 때문에 구치소에 교도관을 놓고 그리고 녹취 다 하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관련해서 그게 지난 12월에 만났던 거예요. 그렇게 치자면 12월에 만났던 내용의 cctv나 이런 것들도 다 삭제를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삭제 안 하고 지금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는데 공개하는 것 자체도 법 위반이에요 지금. 법 위반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나가는데 아니 지금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치자면 벌써 50일 60일이 지난 내용인데 아직도 멀쩡하게 cctv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육구 참호총장 공간이에요. 참호총장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공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30일이 지났다고 cctv를 삭제했다? 이거는 뭐 은폐하기 위한 아주 은폐죠 은폐 그냥 그 자체로. 지금 제가 속보 하나 들어왔는데요. 검찰이 이재명이 증거를 인멸했거나 향후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육 참 공간에 30일 지났다고 삭제하는 게 증거인멸 아닙니까? 이게 증거인멸이죠. 실제로 이 정도 되는 곳이라면 10년을 무조건 보관해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죠. 이거는 특히나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는 모든 중요한 기물들 저야 육군병장 출신이라 세밀한 것까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 차원에서라도 알 수 있는 것이 저 중요한 공간 안에 30일 만에 기록을 삭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청와대 기록 같은 경우도 그럼 30일 만에 삭제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대통령 기록은 30년 보관이 되어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은 기본적으로 전혀 삭제가 불가능하고 그 기록은 대통령 재임기관에는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인데 여기에 있다가 이제 국가기록원으로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죠. 그렇죠. 대통령 기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국방부 장관이나 각 부처 장관들 그리고 참모총장. 참모총장.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인데 30일 만에 삭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나중에 이 사람들 크게 크게 아주 당할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혹은 윤핵관들 이런 사람들 지금 우리 국민들을 너무 지금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진짜 다들 아스팔트 위에 있는 태극기 부대 수준의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것인지 태극기보다도 너무 폄하심을 하는 것인지 아니 뭐 하여튼 제 이야기의 핵심은 그들이 하는 행동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국민들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증인 채택도 싫어 그러니까 이거 모아서는 거예요? 증인 채택도 안 하겠대요? 아니 지금 천공은 무슨 진짜 난공불락에 혹은 뭐 그냥 국민 불가촉에 신성한 영역입니까? 소도에 있어요 지금? 아휴 뭐 천공도 증인 채택 안 된다. 부사관도 증인 채택 안 된다. 남형신 육군참모총장도 안 된다. 아니 자기들 진실을 밝히자면서요. 아니 국방부가 천공이 오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는 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밝히려고 한다면 아니 다 증인 불러가지고 거기서 떳떳하게 이야기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솔직히 이게 얼마나 후진적인 얘기냐면요. 조선시대 때도 궁궐에 출입하는 기록들을 그대로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조선시대 때... 그 30일 만에 없애고 이랬습니까? 무슨... 조선시대 때는 평생 기록이 남죠. 사관들이 다 있고 그리고 그날 아침마다 조보라고 해서 아침에 모든 그날의 일정들 이런 걸 갖다가 체계화된 신문으로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모든 관원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 때 집으로 은밀히 가서 사극을 봐도 다 나와요. 그지. 드라마를 봐도 집으로 은밀히 가서 얘기를 나눴다. 이런 거는 기록이 안 남아. 안 남길 거야. 근데 지금 이건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저라고 하는 데를 사저로 착각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뭐 조정 대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저에서 다 살았잖아요. 그러다 출근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 사저에서 만났다는 기록도 사실은 기록은 아니지만 은밀하게 그런 걸 또 감시하거나 관찰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또 그런 걸 갖다가 역사로 쓰는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갖다가 드라마의 소재로 발견하고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일하는 그런 공간으로 왔다. 이러면 당연히 기록이 남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궁궐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든가 아니면 각 부처 공간 안에서 있었던 일들은 다 기록으로 남겨놓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역사교육 시간은 아닌데 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록. 등록. 의금부에 있는 모든 내용이다. 의금부 등록. 그래서 이 모든 부처마다 그 행적들 또 그날의 대화 토론 이런 내용들 다 기록합니다. 그걸 각사 등록이라고 해요. 각 부처마다의 등록이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록의 나라고 국왕의 말 한마디나 각 판서들 참판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관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기록으로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이 각사 등록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고 지금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갖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 정도예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30일 지났다고. 이 친입하색 진짜 쉐리들 정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 때도 각 관청에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걸 다 기록하고 그걸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투명한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그런 기록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런 기록들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도 삭제하거나 누락시키거나 그러면 엄벌에 처해졌단 말이죠. 그런 게 누락되거나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국정농단의 사회였고 그거는 나중에 반드시 밝혀지게 되면 반역죄로 처벌을 받았던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현재 현대에 저렇게 기기들이 그냥 자동으로 기록되게 돼 있는 것을 30일 만에 삭제를 한다고요?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같으면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이때 모든 대통령실이나 각 부처의 기록들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기록이 노무현 정부 때 기록의 10분의 1밖에 안 됐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 때 기록의 반밖에 안 됩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그만큼 후진적이라고 하는 건데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정조 시대 때 기록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철종 때 기록들 그러니까 하다못해 조선왕조 실록 안에 기록 내용도 바로 정조 때 기록하고 그 뒤에 순조 때 기록 헌종 때 철종 때 고종 때 기록은 그 양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요. 맞아요.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한 나라일수록 기록이 풍부하고 더 세밀해지고 그것을 갖다가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기록이 줄어들게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 윤석열 정부의 지금 1년간의 이 기록에 대해서 후세 역사가들이 제대로 평가할 게 없어요. 왜? 남겨놓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다 기존에 있던 기록들도 철저하게 은폐하거나 숨기거나 삭제하는 일들을 해서 자기들의 비리와 치부를 갖다 감추는 일에만 치중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국가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은 계속 내리막길이죠. 정책적 판단은 갖다 우스워지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 가격을 갖다가 이제 보조를 안 하겠다.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전기차 배터리 전체 원료는 다 어디서 갖고 오는 겁니까? 중국에서 갖고 오죠. 99% 중국에서 갖고 오는 건데 중국이 며칠 전에도 전 세계에서 자기네 나라 국민들이 여행 자유롭게 허가해 줄 수 있는 나라 20개 국가를 갖다 선정해서 뿌렸는데 그중에 대한민국이 들어갔을 건 안 들어갔습니까? 빠져있습니다. 빠져있죠.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나가서 그 나라의 어떤 경기를 갖다 활성화해 주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해 주는데 중국이 대한민국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 보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원료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공급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 LG 관련해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업체들 올스톱 그 관련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올스톱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최두열 님께서 통신대대 중사로 일하셨다고 그래서 전산실에서 하는 일이 cctv 백업인데 어떤 원칙을 갖고 하냐면요. 동원사단의 준장, 사단장 영상자료도 10년 보존이랍니다. 심지어 개인자료는 요청 시에 연구 보존이랍니다. 그럼요. 그게 기본인 거죠. 기본. 지금 이 정부는 기본이 안 되는 나라예요. 이거는 국정농단입니다. 때려 잡아야 돼요. 이 자식들은 진짜. 도대체 무슨 짓을 어떻게 꾸미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아마도 국방부 내부에 있는 내규를 갖다가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국방위 의원들이 지금 제대로 좀 나서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분의 어떤 내용들이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여투쟁 혹은 국방부와의 싸움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갖다가 끌어내리는데 굉장히 귀한 그런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